원하는 작품이 안 나와요. 앞으로 유튜버가 될 수 없다고요. 야 영아 너 따르티브 쿨백이야. 너 브이로그 할 거 생겼어. 쿨백의 삶. 안 해요. 야 그건 안 돼. 그건 선물이잖아. 어? 하트 떨어짐. 그럼 선물 아니네. 아 진짜 오해 빨리 생색돼요. 생색 빨리 빨리 생색돼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까만 차는 코 빨간 털옷을 입을 예쁜 아기고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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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별개마다 죽어도 싸고 사방에서 못된 놈 취급을 당해도 싸. 왜 지금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힘이. 무대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사.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일길이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의 배우. 바로 바로 기면서 낙원을 모두를 울려버린. 이러고 안 나. 안 난다고. 보여 주기 싫다고. 또 말 안 통하네. 또 말 안 통하네. 나 놔봐. 살짝만 더 빌어봐. 데이스가 없다가지고. 데이스 원래는 그냥 그거는? 어, 갔어. 선크림이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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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눈아 이제 뭐해? 아, 2시까지 3시까지. 이거 재미없다고 면지로 그러는 거 아니죠? 아, 잠시만. 뭐하노? 또 올까? 그라지에. 아,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총풀 나가서요? 관리 파트예요? 아니요. 펀대모양 파트죠. 아, 이거? 아, 이거? 이게 짝짝이로 짝짝이가 되면 너무 이거. 정답이다. 지영아 그라지에 다친 거 아니야? 그라지에 다친 거 같은데? 그라지에 다친 거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것도 있는 거야? 미디어소리 안 움직입니다. 이게 수염 때문에. 사이즈에서 먹어요. 사이즈 오브. 카운터에도 HunterТ crocus alla historian. 카운터에서 조산 치즈. 카운터에서 조산 치즈. 나이스 아메리칸 보고. 사이즈 siezi. 오늘은 공연하는 날 첫 공 잘해 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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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공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셋 둘 하나 화이팅! 배우들 오세요 와봐요 감사합니다 배우들 와봐요 배우장님 한마디 배우장님 한마디 아니 와봐요 우리 있잖아 오케이 우리가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되는 거 소리 음향 틀어지면 우리 목소리가 안 들려 제일 긴장한 음향을 좀 느끼고 조용히 하시고요 소리 그거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왔을 때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 긴장하면 괜히 사람 불러먹는 맞아요 맞아요 못 느끼지 않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공연이니까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시고 멋지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나고 30분 안에는 퇴근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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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수님 말을 들어야죠 자 다시 원유치 화이팅 화이팅 매번 약간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처음처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안 설레면은 그거는 재미가 없어진다는 생각 항상 틀려도 괜찮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틀리지 마세요 짠 나이가 알겠죠? 근데 물론 틀리면은 자기가 최대한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는 사람들이 돼야 아니까 let's get i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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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잘 봤는데? 그렇대요. 맛있어? 파우더? 네. 콧물 닦으세요. 10년도 권선 중학교 시절에 제가 칠판 담당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이 칠판을 닦은 다음에 이 기계에다가 이렇게 비벼었어요. 자, 끝말지요? 말 잘했네요. 제 매니저, 김호랑. 이걸로 자. 대박! 지훈아, 대박! 뭔데요? 잠거로 자지 말고 잠거로 자. 여기까지! 커피 사 볼게요. 같이 갈 사람? 안녕하세요. 커피 우리 몇 명이에요? 당장 출발합시다. 짜잔! 짜잔! 커피 군단! 그렇다고? 커피? 손에 든 건 뭐죠? 커피요. 커피요? 문 열어주세요. 이거 제우파로서? 안녕하세요 연출님. 우와! 커피!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나와범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막공인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막공 아니고요. 세 번째 공연 나왔어요. 네, 오늘 세 번째 공연. 막공은 7시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각 2시 10분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공연 기분이 어떠신가요? 떨려요. 떨려요? 네, 떨려요. 안녕하세요 소미 씨. 아, 이것도 유경민 선배의 유튜브. 야, 여기 좀 조명 좀 펴주세요. 고마워. 싫다네요. 정말 오랜만에 다시 왔네요. 이 자켓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다시 읽어, 소미야. 이 유튜브, 유튜브. 연진 유튜브 안 봐서 몰라. 제 영상은 언제나 올라가니까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저 좀 그만 올리세요, 유경민 선배님. 제발. 편집하기 귀찮게. 유소미의 아메리카노 첫 맛 어때요? 전 전화 처음 온 거 아니거든요. 자, 아메리카노 CF. 역시 아침에 아메리카노. 맛있어. 저기요, 감바스 한 그릇 주세요. 감바스에 아메리카노. 감바스 한 그릇이라 한 게 안 돼. 다른 거 아니고. 간사에요. 디리카 그릇. 그래도 파 builds. 3시 공연 지금 토요일 3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저는 인터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미스 형이 맞춰.. 아! 옷 갈아입고 있잖아! 거짓말.. 이게 거짓말.. 지금 공연을 앞둔 연출의 한번 자세를 볼까요? 연출 자세를 진짜.. 자세? 자세를 이렇게 보여줘요. 이건 감독! 감독말이었어요. 어깨 허리 쯤에서.. 이 둘은 낙원 때 같이 팀을.. 호흡.. 아 호흡을 맞췄던 팀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애랑 이제 두 번 다시 팀 타고 어제 말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요. 나는 5일이었지만 선배는 처음부터 끝까지였다는 거? 머리와 지금 모든 거를 지금 교수님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돈이 안 된다 이제.. 이 돈이요? 이 강의를 해야 돼. 이 머리 한 가닥은 또 이게 센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소녀 안에서 준비해주시고 음악 꺼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학년 단막극 연극 따르티프 합형의 진행을 맡은 학생회장 김창희입니다.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진짜 많은데 무대부터 음향, 조명, 기획, 의상, 분장 뭐 하나 빠짐없이 다 저희 손에 거쳐서 간 거라 더욱 의미 있었던 공연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일단 저희 최성은 교수님 저를 무대에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짜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연기해준 따르티프 팀원들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분장의 주로 한 걸음에 달려준 연지 언니랑 수경이, 풀백 소미, 조명 도와준 연서랑 11기 경민 선배님, 재현 선배님, 연주 선배님 감사드리고 무대 셋업 도와줬던 성호 선배님이랑 영훈님 후배 너무 고맙고 기획 도와줬던 기효오빠랑 서현이, 세라, 조이후배, 예리까지 영훈 후배도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 사다주셨던 호정 선배님, 지영 선배님, 간호 선배님 15기 후배들도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살아나는 가족들 제가 이번에 몸이 좀 아파가지고 걱정 많이 끼쳐드렸는데 멀리 용인까지 얻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전공 14기 주현지입니다. 저는 졸업 공연을 마치고 단막극을 들었습니다. 제가 단막극을 듣는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힘들 거다, 힘내라 라고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드릴 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지금 저기 앞에서 용인에서 방을 잡아 가면서 저희는 지도해주신 최서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아차아차들이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울어? 그리고 천태우 교수님 그리고 천태우 교수님 힘날때마다 와주셔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공연을 위해 애를 써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앞에서 지연이가 다 얘기해줬고 따르티포 팀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공연을 통해 정말 많이 친해진 우리 십사기 동기들이 너무 있어서 행복하고요. 그리고 경미선배도 어색했는데 이제 많이 친해졌어요.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 졸업하는데 앞으로 밖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지컬 공연 전공 십사기에서 돌 있는 특혜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학교와서 두 번째 공연인데요. 연극 두 번째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일단 서은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정말 반만큼 힘들다고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재미있게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차태우 교수님도 힘날때마다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사실 고마운 분들 다 적어왔는데 앞에서 지연이가 다 말을 해서 너무 길어질까봐 많은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부족한 저만이 이끌어준 범수 오빠 연출 조연출 현지연이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배우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단 말씀 드립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공연 전공 14기 안정현입니다. 네 먼저 우리 여기 공연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최성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계신 차태욱 교수님도 항상 끝날 때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할 때마다 연습하고 넌 볼 때마다 항상 맛있는 간식 주셨던 여기 지은이 부모님과 그리고 15기 후배들 그리고 지웅 선배랑 호정 선배 그리고 어 경민 선배랑 연우 선배 그리고 연주 선배도 항상 도와주는 관우 선배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4기 동기들 함께 응원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범수 형이 엄청 열심히 고생하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범수 형한테도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돌아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5기 유정민입니다. 아까 지연이가 다 말해서 감사한 분들은 또 제가 나중에 또 찾아서 고맙다는 말 전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 워크샵 여름 워크샵을 하고 또 바로 단막극을 쉬지 않고 했는데 이제서야 뭔가 아 꿈이 배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빴던 여름이랑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차태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성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 아직도 OT때 좋은 배우가 될 거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정말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범을 십사하기 이제 군대 오늘 25일 뒤에 가는 오늘 담임수의 역할을 맡은 여기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이제 많이 도와준 분들 많은데 저는 특히 이제 최서은 교수님이 항상 저희는 이제 거의 뭐 교수님을 통해서 거의 팀원처럼 항상 저희는 보듬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항상 적자로 저희는 같이 함께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미르의 역할을 맡은 김호연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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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일 감사한 최서은 교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팀원의 어머니처럼 굉장히 많이 보듬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따르티프 팀 모두에게 너무 많은 정이 가서 저에게도 너무 의미있던 공연이었고 앞에 저 항상 스탭할 때만 있었는데 무대에 서는 모습을 부모님께 처음 보여드려서 너무 좋았고 또 뒤에서 항상 도와준 스탭분들 너무 감사하고 동구연도 고맙고 네 저에게 너무 의미있던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공연장공 십석의 아로지입니다. 네 네 일단 동기들이랑 우리 경기 선배님이랑 함께하는 공연이 너무 행복했고요 보러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렇게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기분들 선배님들 아까 지연이가 말씀드렸던 모든 분들과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최소흥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뮤지컬 공연장공 14기 강윤성입니다. 네 가장 먼저 그 저희 최소흥 교수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가끔씩 이제 장난도 치고 아주 그 아주 뭐랄까 그랬는데 그 저한테 아주 따끔하게 혼도 내주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좀 많이 그 배우로서도 사람으로서도 변하게 되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을 도와주신 모든 후배님들 그리고 동기들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한 팀원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범수 범수가 맨날 새벽 4,5시까지 잠 못자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같이 못잤거든요 이걸 탓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범수가 너무 고생해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공연연구 14기 김재우입니다. 와 아 네 서른을 저는 한 20일 정도 앞으로 그리고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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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러가주신 이제 선후배님들과 이제 관객님 여러분들 되다니 먼저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항상 워크샵에서는 그냥 그 그 항상 마이클 샵은 말문이 막히네요 쓰읍 아 그렇다 그냥 그냥 아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냥 아쉬워요 그냥 되게 아쉽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 하나 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제 앞에서 말했고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더 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말문이 막히네요 죄송합니다 최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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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